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정말 아버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들으므로써 정말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정말 이 순간 또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강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10편 54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54편 도입부에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20편이 쓰여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 사람이 사올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것만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사무엘 상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 23장에 보면 사무엘 상 23장에 보면 그 군인들이 그일라 성읍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바로 유대 민족의 적인 불레새 사람들이 유대 땅인 그일라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 23장 4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의 물음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정해서 그일라로 가서 그 성읍을 구하고 그 거주민들을 구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로 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늘 이렇게 시기 질투하던 사울은 다윗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잡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 당시에는 전화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무슨 일이 다른 곳에서 일어났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추격해서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행동은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먼저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서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여호와께 그때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다윗이 바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동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와서 다윗과 언약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다시 또 다윗을 찾아 나서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 황무지로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과 다윗의 왕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다 애호사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과 다윗의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드디어 잡혀서 정말 감옥에 갇힐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웃어서 블랙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로 그 순간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 나라가 지금 블랙셋 사람들에게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배경 속에서 다윗이 10편 54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54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에 응답하셔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힐 뻔하다가 구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54편 기도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몇몇이 하나님의 기도문에 많은 것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아주 길게 기도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문에 많은 것을 담는데 다윗은 자기가 배웠던 기도문을 읊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심정이 어떤지 그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지금 쓴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기도를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아주 짧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게 기도문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다윗의 대적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도 대적자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찾으며 사울을 따르는 사울의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또 기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도로 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윗이 가진 그 믿음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또 자신이 구해준 다윗의 성협 사람들이 바로 사울 편이 돼서 이렇게 같이 자신을 찾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짧은 기도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짧은 기도가 아주 좋다는, 더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재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재했을 때는 우리가 몇 마디 말을 하더라도 바로 그 말에는 그 말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서 그것을 다윗의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과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 그의 전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자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심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의 뒷부분에서 보면 그 원수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론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앞설 수도 있지만 다윗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빠지기를 원치 않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해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였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이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다윗 세계로 보내서 그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바로 아무리 사울의 군대가 그 수가 다윗보다 훨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면 누가 다윗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텐데 이렇게 저들이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다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금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은혜를 주의해서 하면 우리가 예을라 하시는 바다 아니다 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정말 이거는 정말 큰 은혜를 얻었을 경우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 내 생각에 아무리 이런 여러 생각들이 앞서더라도 내 생각을 항상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맡기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리라고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곧이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노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후에 감사드리로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약속을 올립니다.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마지막 7절을 보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다윗이 감사드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원수들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10편, 50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10편, 50편, 14절과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만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또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을 시켜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 내 몸의 주의 영이 임하여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제는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우리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참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늘 하나님을 자신이 가진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 드릴 것은 없지만 제 몸을 드리오니 예수님께서 제 몸에 임하사 정말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환난 날에 구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이룬 것을 네가 인정할 때 바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때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도록 부른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뭘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조언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내가 찾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 해결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음을 나타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내가 구원해 주리라 그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차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이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일에 개입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황에 정말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로써 정말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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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사합니다.